지역화폐 예산 진액 사건과 관련해서 행안보장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언제 도입되었습니까, 국장님? 2017년이죠? 네, 2018년도에. 네, 2017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대입되었는지 아시죠? 네,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2019년 884억에서 2020년 6689억 원, 2021년에는 1조 2520여 원까지 증액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팬데믹 시기 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부분에서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는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역화폐 카드 사용 효과가 실제 소비보다 약 1.8일 배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했습니다. 석 달가량 생산 유발 효과가 최대 17조 3,40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국장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참고로 저는 본부장이고요. 본부장님, 들어보셨습니까? 네, 말씀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역화폐에서는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화폐의 성과 효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발행 어떤 주체 방법에 있어서 온누리 상품권은 중소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 그쪽에 더 집중하는 게 맞다는 거고요. 특히 지역화폐 상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방사무입니다. 국가사무와 아니고. 지방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철저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삭감되고 있는 보복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 경제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 결과로 입증되었습니다. BPT 한번 보십시오. 지역화폐 경제적 효과를 산출한 연구 결과 소상공인 매출 전환율은 0.317입니다. 지출액의 31.7%는 지역화폐가 출시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대형마트, 백화점 및 온라인 쇼핑 등에서 지출되었을 금액입니다. 다시 말하면 31.7%가 소상공인 상점에서 더 지출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영내 소비 전환율은 0.168입니다. 지역화폐가 출시되지 않았다면 다른 지역에서 지출되었을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해당 지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 추정 개수를 실제 사용액 통계의 대방 결과입니다. 대전지역에서 20년 5월부터 22년 9월 지역화폐 온통 대전 전체 사용액은 4조 2,339억 원입니다. 이로 인한 순소비 증가분은 1조 881억 원에서 1조 2,066억 원, 소상공인으로 전환된 금액은 1조 3,336억 원, 영내 소비 전환 금액은 7,324억 원입니다. 국민들 역시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에 대해 체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대해 효과를 느끼고 있다는 응답이 80%가 넘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 증가 효과는 63.1%,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67.8%입니다. 네, 급히 보듯이.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 자금을 순환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분석 주체에 따라서 효과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또 지역 간 부익부 비입비는 문제, 부정유통 문제 이런 점도 같이 감안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승수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정 금액이 투입되었을 때 그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현상입니다. 자금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순환하면서 매출 증가, 고용 창출, 소비 유도를 통해서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구조입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지역화폐는 자본을 돌게 하며 공록 경제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승수 효과를 발생시키는 좋은 수단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동일한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경제 효과는 더 다무시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한 그대로 답변하시겠죠. 실제로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겪는 위기의 본질은 가계 실질 소득이 기조적으로 감소하는 소득 충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특효처방인 지역화폐 지원금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유행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전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그저 현금 살포성 표필름이라고 몰아세우고 경기 활성화나 경제 효과에 대한 대책은 뒤쩌는 것 아닙니까? 이미 지역화폐를 발급받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뿐더러 모바일뱅킹과 핀테크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회를 다양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독점적인 지위의 온누리 상품권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가 긴축재정을 이유로 지방교부서를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인 수단인 지역화폐 예산까지 전액 삭감한 것은 지역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판단으로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전반에 미칠 중장기적인 유황을 명밀히 검토해서 2025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장관님께서는 due cada Siri 가벼운 방법을 kullan Franke미의 제법을 좋아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소상공인 요구처럼 스터로 오 intuan être의 조성문을 넣어서